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태경아 양목자의 고태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다이아 페스티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올해 처음으로 다이아 페스티벌에 공식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다이아 페스티벌은 8월 9일 금요일부터 11일 일요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진행이 되구요. 저는 이번 다이아 페스티벌에서 3개의 스케줄이 있는데요. 3개의 스케줄은 모두 다 8월 10일 토요일날에 배정이 되었구요. 첫번째는 오전 11시 50분부터 12시 20분까지 30분 동안 메인무대에서 댄스 관련된 무대를 할 예정이구요. 뭐 어떤 컨셉이 있는 그런 댄스가 아니라 정말 멋지게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댄스 무대를 몇가지 준비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꼭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두번째는 오후 3시 3시부터 3시 반까지 30분 동안 오픈 스튜디오에서 랜덤 플레이 댄스를 할 예정입니다. 예전에 부산에서 제가 랜덤 플레이 댄스를 한번 하긴 했었는데 그때 날씨도 안좋고 비도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하셨는데 이번에는 장소가 실내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걱정 없이 정말 재밌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역시나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마지막 오후 6시부터 6시 40분까지 플레이 스튜디오에서는 미니 팬미팅 같은 느낌으로 같이 인사도 드리고 여러가지 질문도 받아서 Q&A 시간도 가지고 제가 또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K-POP 게임 같은 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하면서 맞추신 분들께 상품도 드리고 하는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3가지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구요.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5분을 제가 뽑아가지고 이번 다이악 페스티벌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입장권을 2매씩 증정을 해드리는 행사를 이벤트를 하려고 하니까요. 댓글에다가 성함이나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 또는 메일 주소를 함께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5분을 선별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댓글로 참여를 부탁드리겠구요. 제가 이런 고지 영상을 조금 늦게 올리는 편이어서 다이악 페스티벌이 한 2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곧 만나 뵙도록 하죠. 안녕.